인형님 캠프이셨네요. 네? 아 뭔 소리야! 할로윈 복장을 입으셨네요. 할로윈 복장을 입었네요. 어머 나 근데 앞이 잘 안보아가지고 눈이 한쪽 가려져있잖아. 가려져있어가지고 게임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? 뭘 원래 못해야 웃기지마. 그럼 평소보다 잘하면 한쪽 눈 가리고 하실건가요? 조용해요. 아이 진짜. 아 자꾸 얘네들이 막 가슴 얘기잖아. 뭐 나보다 큰 것들이. 정신경 쓰이시면 그냥 A4 종이 하나 끼워넣고 하시니. 뭐야? 무슨 미쳐냐고.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. 아 자꾸 가슴 얘기하지 말라고. 아니 지네들이 나보다 크면서. 왜 자꾸 브라한테. 왜 나한테 그러냐고. 뭐. 원래 AB 인간적이야. 내 눈! 내 눈! 내 눈! тебя 무슨게 하는 얘기하냐고. 아아 뭔 소리나는 거냐고 지금. 가슴 안 아프다고요. 미션 걸었는데 수락해줘요 물결팀을 껴 풀. 응애 미션저죠. 상장하기. 뭐야 이건? 응애 미션 더 줘! 응애 미션 더 줘! 응애 미션 더 줘! 응애 미션! 아 뒤로 갔어! 아 뭐야 가슴이 우장해져요! 그런말하지 말라고요! 우리 방에서 가슴 움직이오 오늘 영어로 풍돈가스를 나에게 달라하면 돈까슴이 빅빅 확실하지 않음 친구를 걸지 않다고 배웠는데 아 미션이 왜 자꾸 이렇게 들어와 가슴 그만 아파하고 게임 패발라 아 가슴이 가지 말라고! 보이지도 않는 거 신경 안 씁니다! 그렇지 않아! 잡혀! 잡아래? 땡큐 저기 가슴 더 신나다! 이 돈이 어떤 새끼야! 야 이 돈이 어떤 새끼야! 야 자진해! 내가 자진하면 이 새끼! 땡큐! 앞뒤가 똑같은 앞뒤가 똑같은 앞뒤가 똑같은 앞뒤가 똑같은 왼쪽 낭뒤가 똑같은 야 아니라고! 나 엄청 크다고! 나도 조금 있어 쭈쭈! 왜 쭈쭈래? 나도 모르게 아 거시지수 보고 있다고? 알겠어. 그러면 앞으로는 투수들이 가슴 얘기를 하면 내가 소리 지를 거란 걸 예상이 알았지? 이 형님도 여자인데 앞이 더 크겠지. 제발 그만해. 근데 등 운동 조금만 하면 비슷하긴 해. 조용히 해. 왜 저한테 뭐라고 해요? 님들도 팬티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그마한 작년이 아저씨. 그렇게 말해. 미안해.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. 내가 미안해. 진짜 내가 잘못한 거를 너 말, 너 스틱고 와서. 내가 진짜 미안하다. 내가. 아니 저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. 내 말 털려? 어디 가있어? 왜요? 숨어 숨어 숨어. 자. 근데 큰일밖에 못 죽였네. 제가 여기서 박티온이 사기인 걸 보여줄게요. 진짜. 킹 박티온이 진짜로. 레전드. 어우 네. 잘 봤습니다. 잠깐만. 아이씨. 아이씨. 어 저 이 지키야. 아아. 뒤져. 넌, 넌 이제 못 나가 이 지키야. 죽지 않아. 인형님 게임이 얼마나 재미있으시면 이젠 부꾸부꾸 안 하시네요.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. 누구인가? 아아! 지금 누가 혼자서 헌소리를 내었어? 아 아우 진짜. 뭔 소리야. 마음이 아파서 패배한 걸 아니죠. 아직 패배도 안 했는데. 기다리니. 뭔 소리 하는 거에요 지금. 진짜 인형님 미션비 챙기시려고 유. 뭔 소리예요! 다시 그건 언제라.. 아우! 손이 가는데 어떻게 그러면.. 아 진짜.. 뭘 등만지는 거야! 니가 젤 낫던 새끼야! 니가 젤 낫던 새끼야! 누가 XX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! 아 타왔다! 녹취물인거거든? 아 패스왔던가? 아! 니가 뭐야! 왜 내 앞에 있어? 이거 우리 기지 아니냐? 인형님 유연한거봐! 목이랑 팔을 180로 꺾고 게임하시는거봐! 아! 뭔 소리 하는거냐고요! 여러분 아니에요! 이거 케미 앞뒤 반전인겁니다! 오케이! 됐지? 오.. 아.. 출발.. 아... 그래서.. 미션 성공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구 être caolo U donc d puis pouvez vous 감사합니다.